안녕하세요. 장기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입니다. 2023년 5월 24일 기준, BMW 5시리즈 가솔린 2.0 이륜 520 아이럭셔리 견적 안내드립니다. 36개월 진행 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, 월 140만 8천원, 30% 선수금 기준, 월 78만 8천원, 30% 보증금 기준, 월 127만 6천원입니다. 48개월 진행 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, 월 128만 2천원, 30% 선수금 기준, 월 79만 9천원, 30% 보증금 기준, 월 115만 1천원입니다. 60개월 진행 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, 월 120만 5천원, 30% 선수금 기준, 월 80만원, 30% 보증금 기준, 월 106만 6천원입니다. 다음으로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 리스트입니다. BMW 5시리즈 가솔린 2.0 이륜 520 아이럭셔리은 신차드림에서는 24곳의 렌트사와 제휴하여 즉시 출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현재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고 직접 문의 시 더 많은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추가로 즉시 출고 차량들은 각각 옵션의 차이가 있어 앞서 견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5시리즈 장기렌트 외의 리스트 및 다른 차종에 대한 견적 문의도 가능하니 댓글 상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.